안녕하세요. 판례용보 5분정리 판변TV의 박한두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5일자 판례용보 민사 전환임대보증금과 강행규정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5352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당인직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임차인들 상고인이고 그리고는 민간임대사업자입니다. 임차인들이 패소했다가 대본을 상고해서 최종으로 승수한 사건입니다. 이런 거 보시죠. 피고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신축을 해서 민간사업자, 공공임대주택인데 그걸 민간사업자가 하는 게 와 있어요. 이 경우에 모집공고에서 임대보증금은 임대료를 기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라고 해도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확하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상한이. 그런데 임대차 계약 시에 임대보증금을 변경을 합니다. 임대료는 좀 싸게 하고 보증금은 높이는 이런 방식이죠. 그럴 때 이 피고가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한 거죠. 법에 보증금과 임대료가 있었고 임대료를 줄이고 보증금을 올릴 경우에는 계산식이 있어요. 계산식에 따라서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초과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러면 이게 초과하니까 이거를 부당이득으로 청구를 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원심은 초과분을 산정을 하면서 건설원가에서 공제될 중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실행금액을 적용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대보증금을 선격을 할 때 주택기금 융자금 부분을 건설원가에서 제외를 해요. 제외를 하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여튼 건설원가를 계산할 때 건설원가가 작으면 작으면 작을수록 임대보증금은 떨어지죠. 그리고 건설원가가 높으면 임대보증금이 올라가고 계산식에 의해서 이 건설원가를 산정을 할 때 주택기금 융자금을 건설원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임대보증금을 할 때 그때 이 융자금을 제외할 때 그 융자금이 실행된 금액 그 실행된 금액을 적용을 해서 했죠. 그런데 이제 원고들은 뭘 주장을 했냐면 그게 아니라 실행 가능한 금액 예정액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두 가지가 정책이 된 거죠. 객점은 이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법의 전환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공공임대주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데 전환율 보증금과 임대료의 전환 보증금 산정 규정이 강행 규정이냐 또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일부 우여가 적용되느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설원가를 할 때 국민주택기금을 빼게 되는데 이때 이 국민주택기금을 뺄 때 실행 금액을 뺄 거냐 실행 예정액 전액을 뺄 거냐 이게 두 가지 돼요. 또 하나는 일부 무효일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추이니까 무효를 했다라도 실제로 계약했을 때 하면 그거는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또 하나 남습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표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전환시 상한액 규정은 이거는 강행 규정이다. 이걸 초과한 부분은 모두 일부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이 무효의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강행 법규의 의미를 부정하거나 무력화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 원심은 이거 주변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도 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무효의 전환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초과한 부분이 이게 만약에 무효의 전환을 해서 이걸 해줘버리면 강행 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거를 사실상 다 해주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강행 법규의 의미를 무력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초과분을 강행 법규 위반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효고 이건 무효의 전환은 안 된다. 그리고 건설 원가에서 제외될 국민공제기금의 기금의 융자액은 실제 실행금액이 아니라 실행 가능액 즉 이미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개별적으로 실행이 됐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없다는 겁니다. 실행 예정에 그러면 결국 보증금은 더 떨어지겠죠. 더 떨어져요. 그래서 원고가 최종적으로 주장하기 모두 받아들여져서 파악이 환성된 겁니다. 이거는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판례가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서너 번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강행법 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행 규정이 많고 이거에 대해서 위반을 겪은 일부 무효가 적용이 되는데 이때 이 판례는 일부 무효 법리에 의해서 알았다 하더라도 서로 알았다 하더라도 무효임을 알면서도 했다면 유효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강행법 규의 의미를 퇴색할 정도의 경우에는 그거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공공임대주택에 관련해서는 일부 무효행위 전환에 법리가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사소송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꼭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더라도 강행법 규 위반 법규 위반에 의한 부당이 될 그럴 경우에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법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그 주장에 의해서 이 판례를 들어서 이거는 강행법 규의 법적 의미를 퇴색하거나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반론 두 개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판례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